축구 명언 프란츠 베켄바워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다 국민일본 뉴스를 소개합니다 SNS의 매일신앙일기 슛 때리는 그라운드 위에 예배자 축구 국대 이재성 선수 인터뷰 하나님 만난 사연 첫 공개 축구 국가대표 이재성 하나님 없이 일상 표현할 수 없어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 계속 드러내고파 축구 국가대표 이재성 선수 단독 인터뷰 무실론자였다가 2018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만난 후 인생 180도 변화해 축구는 11명이 하나를 이루는 팀 스포츠다 그 중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묵직한 존재감만으로 자리를 빛내는 이도 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이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력적인 이재성 선수가 바로 그런 존재이다 2014년 전북현대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한 이재성은 2018년 여름 독일 무대로 발을 넓혔다 홀시탄 길에서 유럽 선수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21년 현재 소속팀 마인치로 이적해 주전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팀 내 입지를 굳혔다 이재성은 최근 국민일부와의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무실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바뀐 사연을 공개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일상을 표현할 수 없다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성이 자신의 신앙을 언론에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축구선수 이재성 무실론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재성은 축구팬 사이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을 외면했던 시절이 있었다 무실론자였던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주변에는 기도로 중부했던 가족과 동료 선수가 있었다 둘째 형수와 동료 축구선수 김신욱이 그 주인공이다 대대로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둘째 형수는 형과 연애 시절부터 저와 제 가족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주신 분이에요 학창시절 형수를 따라 교회에 나갔지만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형수는 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긴 시간이 흘러 두 번째 전환점을 맞았다 동료였던 김신욱 선수는 이재성에게 끈질기게 복음을 전했다 이재성이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꼽을 만한 날은 2018년 어느 날이었다 교회를 갔는데 신욱이 형이 전해준 성경 말씀이 그날따라 유독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왔어요 그 뒤로 신욱이 형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끊임없이 들려줬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씀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이재성은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서 감사하게도 그럴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가치관은 물론 제가 향하는 발걸음 제가 만나는 사람의 이르기까지 나의 모든 삶이 변화해 지금의 이재성이 됐다고 스스럼없이 고백했다 축구선수 이재성 내가 받은 사람 모두가 경험하길 기록이 쌓이면 모든 된다 이재성 믿음으로 듣고 깨닫는 선물 같은 은혜 이재성은 자신의 sns의 일상을 기록하면서 그라운드 밖 이재성을 팬들과 공유한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건 그가 빼곡히 적은 설교 노트와 성경책 묵상 글이다 종교색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상반되는 행보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쿨한 답변이 돌아왔다 고민하고 꺼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느끼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이재성은 이어 블로그는 제 일상과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울리는 곳이고 하나님 없이는 제 일상을 편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신앙을 드러낼 것이다 또 많은 믿음의 동욕자분들이 댓글로 본인의 신앙을 나눠준다 저도 그 은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돼 좋다고 덧붙였다 축구선수 이재성 매 순간 예배자로 살아가고파 독일 마인치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이재성은 경기가 없는 날이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청년부 예배를 꼬박꼬박 들인다 평일에는 교회 청년들과 보드게임을 하거나 마치고 맛집 탐방도 한다 하지만 프로 선수인 그에게 축구는 꿈과 삶이자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10개월간 진행되는 시즌 동안 팀 성적과 개인 성적, 주전 경쟁 등으로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그는 멘털 관리의 비결로 신앙을 꼽았다 시즌을 치르다 보면 수많은 일을 겪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섬유 안에 있음을 믿기에 가능한 것 같아요 이재성은 오는 8월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포부를 밝혔다 매 시즌 목표는 같아요 건강하게 모든 경기를 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부상 없이 시즌을 잘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는 또 하나의 목표를 꺼냈다 저를 통해 많은 분이 행복한 기운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교회뿐만 아니라 매 순간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이재성 과연 그는 누구입니까? 1992년 8월 11생으로 31세이며 울산광역시 남구 야엄동 출신입니다 학교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 학사이며 현재 클럽은 FSB 마인치 05 소속입니다 이재성은 한국의 FSB 마인치 05 소속 축구선수입니다 포지션은 공격형 위드필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부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4년 K리그1 소속 전북현대모터스에서 프로에 데뷔했으며 이후 독일 분데스리가 소속 홀스타인 티를 거쳐 FSB 마인치로 이적했습니다 이재성의 주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이지만 필요시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세컨드 스트라이커, 윙어 등 3선부터 1.5선까지 고루고루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성이 몸담았던 클럽팀이나 국가대표팀에선 상대팀의 전술에 따라 여러 위치에 기용돼서 활력하기도 하며 어느 자리에서나 1인분은 기본적으로 해주는 선수입니다 이재성의 플레이를 보다 보면 굉장히 영리하고 전술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게 느껴집니다 앞서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것도 축구 진행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위치에서 기용되어도 주어진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이고 플레이 스타일도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면서 빠른 판단력과 이층력으로 동료를 이용해 연계로 풀어나가거나 적재적수의 라크로케타나 마르쉐이턴 등으로 상대방을 제낍니다 이렇듯 볼 강수 능력도 좋아 볼을 잘 뺏기지 않는데요 볼을 받고 강제하는 턴위로 상대 선수를 제껴내고 흐름을 잘 살려 주변 동료들에게 전달해줍니다 이재성은 운동장을 뛰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주변을 살피며 동료들의 위치를 확인하며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중장거리 패스나 원터치 스루 패스를 많이 성공시킵니다 위치 선정이 좋은 만큼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발휘가 되는데 상대 선수가 패스를 하기 까다로운 공간에 위치를 잡거나 패스길이나 드리블 루트를 잘 예측하여 공을 잘 탈취해냅니다 전북 시절 때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빛났고 특히 볼을 인터셉트하는 능력이 좋아 최강희 감독이 놀랐을 정도였고 2016 시즌 태클 성공률 순위 3위 2017년 AMH 콜럼비아전에서 인터셉트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진출하고 나서도 경기당 평균 2,3개의 인터셉트를 해내는데요 이러한 경기의 기반에는 활동량이 있는데 경기를 보면 박지성이 연상될 정도로 많이 뛰어다닙니다 거의 후반 70분 정도에 교체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에서 10km는 매번 찍힐 정도이죠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 밸런스를 잡아주고 강한 압박을 구사해 볼을 잘 빼앗아 옵니다 유럽 진출 후에는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테크닉적인 부분은 최소화하고 최대한 간결한 동작이나 원더치 패스로 탈 압박을 하고 오프 더 볼이나 위치 선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골을 넣거나 공수 양면 위로 활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프 더 볼 부분은 분데스리가의 FC 바이예린 미넨 소속의 토머스 밀러를 롤모델로 삼아 많이 배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하자면 현역 국가대표급 기량을 가진 미드필더 중 황인범과 함께 탑클래스의 공수 밸런스를 갖춘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도 국내에서나 통할 만한 작은 육각형이 아닌 유럽 일부 리그에서도 경쟁력이 증명된 큰 육각형의 능력치를 두루 보유했으며 특히 대표팀에선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의 간격이 벌어진 팀이나 한쪽으로 치우쳐졌을 때 넓은 공간에서부터 창의적인 공간 커버 능력을 통해 안 보이는 곳에서 팀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팬들이 재능과 실력에 비해서 유럽을 너무 늦게 갔다며 아쉬워할 정도입니다 현 국대선수 중 추후 전 대륙 상대 득점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다 현재까지 오세아니아, 아시아, 유럽, 북중미, 남미를 상대로 득점했습니다 축구선수 이재성에 대한 평가 최강희 감독 이재성은 좋은 축구선수의 3요소인 기술, 체력, 정신력을 모두 갖추었다 올리 슈틸리케 감독 영플레이상 후보에 오른 3명 이재성, 권창은, 황희저 모두 자격을 갖춘 선수들이다 이 가운데 이재성은 올해 가장 큰 발전을 이룬 것 같다 마지막 순간의 패스, 슛 등 결정력이 있기에 영플레이어로 뽑힌 게 아닌가 생각한다 독일 언론 빌트지, 홀슈타인 킬은 2020, 2021 시즌 최고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적으로 훌륭하며 늘 돌파구를 찾아낸다 중앙수비수의 주장 하우케, 발빠른 발에 파비안 레제, 넓은 시야에 이재성이 전술의 핵심이다 독일 언론, 키커지, 이재성은 2부에서 차원이 다른 존재이다 손흥민, 축구 선수들만 아는 그런 게 있는데 경기장에서 잘 보이고 그런 건 아닌데 볼도 잘 차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뛰고 이름이 많이 부각되어야 하는 선수인데 저평가 되어 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튜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